아 어디가? 여기 앞서 매치볼 전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수원 더비를 위해 매치발티즈 키티즈를 구매한 수원 팬 이호준 어린이가 전단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박술받이 오십시오. 이호준 어린이 출발! 저희는 이호준 어린이가 거의 추억을 Tang의 하는 일입니다. 지훈 어린이가 아직 gold이야. 이호준 어린이의 자리에서 매치운을 고를 수당하는 일입니다. 수월이미의 이호준 어린이에게도 경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